3,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볼게요 불이 이게 꺼지려면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진짜 재밌었는데 쿠라 언니가 유독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일 방향으로 괜찮아요? 혹시 다치셨어요? 안 다쳤죠? 다친 거 아니죠?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그렇다 아이고, 요놈을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놈 아이고, 가만히 있어 아, 깜짝 놀랐죠? 짜잔 어, 자꾸 촛불 위치가 촛불 위치가 자꾸 계속 이쪽으로 오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야겠다 아, 이거를